어.. 한번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아..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헵 이거들아 ㅅng할려있네 허허허 아 이것도 다 날라갔네요 마력사는 했는데 인터5가 날라간거죠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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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피만 음... 길거리 아 12%네 2장 남았고 방무가 너무 많은거 아니에요? 방무가 100이면 유니언하고 아아 반갑습니다 네네 아 네네 무엇이 궁금하십니까? 아 제가 그 윌까지 가려고 하는데 노멀 윌까지 네네 네 그 왜 스펙이 좀 더 필요한걸로 아는데 아 더 올려야 된답니까 여기서 어 지금 무릉 45층으로 기억하거든요 제가 45층에 누가 나오죠? 45층에 뭐가 나왔었죠? 곰 3마리가 나오나요? 곰 1마리가 나오나요? 아 그 쭉 하나 하나 맞는걸로 기억하는데 아 그렇습니까? 네 그게 루시드 2인분인가요 45층이? 어 1인분으로 기억해 1인분에서 조금 더요 아 47층을 가야된다고요? 아 네 47층 젠팩업을 해야되지 않을까요? 젠팩업이요? 일단은 주 스탭 스킬이요 주 스킬이요 썬보 같은거하고 아이스웨이지 이런건 안쓰나요? 스피릿 오브 스노우하고 네 다 쓰죠 어 이런것도 중요하지 않을까요? 음 그럼 젠팩업에 좀 더 투자를 어 어 그런거 안되있네요? 얼음 날리는 스킬 있잖아요 프리.. 프로즌 오브 이런건 안씁니까? 프로즌 오브는 잘 안쓰는편이라서 어 멜키네스 멜키네스 썬더브레이크 말고 아 그거 있잖아요 번개에 소환하는거 그런것도 잘 안쓰나요? 쓰긴 쓰는데 데미지가 약해서 안쓰는건가요? 네네 그쵸 음 그리고 지속시간도 짧고 해서 잘 안쓰는편이에요 음 음 음 음 술..술샵은 어디갔습니까? 술샵은 그 장갑에 달려있어가지고 매크로로 같이 설정해왔어요 아 아 아 아 아 보자 보자 일단은 뭐 템 바꿀수있는걸 얘기해주자면은 도미네이터를 아 아 아 아 아 아 카운목을 버리고 도미네이터를 아 그렇죠 그렇죠 도미네이터 그 다음에 어 아 일단 숄더 17성은 달아야겠죠 네네 돈 모이는대로 나중에 17성 달라고 생각하고 아 도미네이터 17성 아 그 다음에 보조를 바꿔야될거 같은데 박무는 91퍼인가 그정도 하면 된다고 들었는데 아 근데 이게 유니온이 있어가지고 어 7천이면은 박무죽은 먹으면은 그게 넘지 않나요? 크댐 보공 먹고 박무가 남지 않나요? 칸이 아 근데 그 모범 모범유는 그 법지가 필요해가지고 그 모범 아 법지가 필요하죠 또 아 그렇죠 그렇죠 이건 뭡니까 어 이거 이건 왜 나타나는 거예요 이차 뭡니까 이차 네? 이차 뭐야 이차 비밀번호 이거 뭘로 나타나는거지? 아 이차 비밀번호 QWE123 QWE123 뭘 뭔 나타나는거지 아 안전모드 안전모드 이런게 있군요 이차 아 이거 뭡니까 안전모드 안전모드는 피시방에서 켜놓고 어디 잠깐 가까울때 눌러두고 가는거 아 근데 QW123이군요 이차 아 아 그렇군요 으으음 아 아아... 법치를 먹어야 된다? 아... 그렇네 그래가지고... 유니온을 8천에 찍어야 하려나요 왜겁니까? 그런데 아... 도미 바꾸 아 그래도 보조를 빼긴 빼야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보보마나 이런걸로 바꿔야 하려면 아아 그렇죠 그렇죠 칭호 어디갔어요 네? 어떤 칭호요? 칭호요 지금 제가 치료는 아직 못댔어 아 쿵닥이 빠지면 또 빠지긴 하네요 넷 아 그래도 방무 60%는 60%면은 좀 그렇지 않나 아 근데 엠블도 은근히 돈을 많이 먹고 레전을 안가가지고 음... 그냥 쓰는 것도 너무 나쁘지 않지 요정도의 방무 방무 세조를 단다 음... 아 이게 확실히 법지가 들어가야되는게 좀 크긴 크군요 생각보다 전체적으로 불공도 높진 않네요 네 음... 음... 아 연합에 의지가 없군요 연합의 의지요 뭔지 아시나요? 뭔지 아시나요? 그 칭호요? 아시만요 영차스킬이요 영차스킬이요? 나중에 네이버에 연합의 의지 한번 써보십시오 공마하고 스탯 올려주는 거 있습니다 연합의 의지라고 아... 아 그거... 그거 있을텐데요? 아 그렇습니까? 높은 거 같은데 없어요 아 없어요? 연합의 의지 아 네 아 올태도에 공마하고 아... 음... 뭐... 없나요? 뭐 없는 거 같은데 방무 올려주는 거 루미너스 어디 갔습니까? 링크 링크 지금 사냥용으로 세팅해서 몇 개 빠져있을 거예요 아... 링크가 들어가면 또 여기가 달라지나요? 네네 그... 공공하고 방무하고 이런 걸 다 빼놓은 상태라서 아... 쓰읍... 아... 아... 실질적으로는 도미 말... 도미하고 말고는 나머지는 확 올려야 돼가지고 아... 아... 그래도 애매하게 몇 프로 오른다고 또 자기가 만족할 만큼 오르겠습니까? 흐... 그거야 그렇죠 아니... 21%에서 30% 된다고 뭐... 그렇게 많이 오르겠습니까? 쓰읍... 그러니 확 바꿔야 되는 수밖에 없지요 오... 이제 도미네이터 바꾸고 네 아... 도미네이터 바꾸고 바꿔야 될 것 같은데 무기하고 네 쌍레전들이 들고 와야되지 않겠습니까? 다 잠재가 좀 애매해가지고 네 에디는 건드리기 무서워가지고 내 꾸고 있긴 한데 사야죠 사면 되잖아요 흐흫 예 저라면은 제가 이 캐릭터의 주인장이 없다 그럼 도미 바꾸고 그 다음에 그냥 무기를 쌍레로 바꿨을 것 같은데요 무기류를 아케인 쉐이드는 생각 없습니까? 혹시 아케인... 돈이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이라서 아... 얼마나 압니까?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이거 무기 팔면은 그래도 한 70억 돈 나오지 않습니까? 네 그쯤 나와요 음... 아... 아... 아케인 쉐이드가 하려면은 한 200에서 250장 정도 200장이 200장쯤 200억쯤이 레이오 아니에요 네네 그렇죠 한 250억, 300억대가 쌍레인데 한 100얼만은 모아야겠네 모자는 이제 이거 팔면은 그래도 돈이 좀 나오니까 그대로 산다고 치면은 네 그대로 산다고 치면은 얼마나 필요합니까? 무기 사는 데 100억 모으는데 얼마나 걸립니까? 100억 모으는데 제가 돈을 직접 그 편지를 하는 편이 아니라서 네 어... 꽤나 걸릴 거야 아마 돈을 판다고 하면은 좀 모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파던 템이 있는데 그게 안 팔려서 돈이 안 모이는 것도 있더라고 아... 맵 자체도 없어가지고 네 경매장에 지금 템 몇 개 팔고 있긴 한데 하도 안 팔려서 아... 맞죠 맞죠 아... 나이트... 케이프 그거 팔리면 아마 좀 빨리 돈 모을 수는 있을 것 같고 아... 나이트 케이프 아... 이거 좋네요 네 에디 두 줄 하는데 에디 두 줄 값이 한 10억 하지 않습니까 아... 그 정도나요? 더 넘을걸요? 요새 비싸가지고 저도 한 10억 주고 샀던 것 같은데 어... 10억에 15% 5에 45에 30만장에 16억인데 안 팔리지 어... 요새 상황이 좀 그렇습니다 아... 어... 이런게 17송 날리면은 그래도 한 25, 30억은 30억 넘을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뭐 안 팔린다는 거죠 아... 아... 참... 싸도 안 팔린단 말이죠 음... 그러게요 어... 망토는 참 가격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아... 뭐... 실질적으로 작은 돈으로 투자할 수 있는게 제어분 도미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... 그나마 도미 나머지는 별로 잘 안 오를 것 같아가지고 도미하고 숄더 17송 찍고 도미하고 숄더 17송 찍고 아님 오히려 숄더를 그냥 팔고 새로 맞춰놓은 것도 나쁘지 않긴 해요 끌고 갈 만한 옵션도 아니여가지고 음... 누구요? 야후님 후원 3,000원 상원은 영어로 좋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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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팅입니다요 아 네 이거 아쿠아틱이 더 많이 올라가지 않나요? 카핑마보다? 아쿠아... 아쿠아... 그... 아쿠아틱 그 좋은거 쓰다가 옛날에 킹하인체 이벤트 할때 그때 얻은거 가지고 잠깐 쓰고 있는 거라서 음... 아쿠아틱을 하면은 음... 보장 8셋인데 판다를 더 띄는게 좋지 않나 싶네요 아... 자체가 없어가지고 도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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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밖에 모르겠습니다 나머지는 크게 가야될거 같은데 도미 도미 무기 도미 무기 도미 무기 밖에 딱히 그렇게 땡기는게 없군요 도미 숄더 무기인가요? 도미 숄더 무기인가요? 네 도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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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니온도 유니온이지만 도미숄더 무기? 도미숄더 무기류 그런식으로 가야될거 같은데요 아 됐습니까 고민해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해결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